음악 안녕하십니까 딩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추석 특집입니다 박선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김청 까치소리 김영철 깡박사와 꽁여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애로운 날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작복작한 날이 될 수도 있는 게 추석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들이 찾아오는 걸 기다리게 되고 좋아하게 되죠 하지만 자식들이 어디 그런가요? 치열하게 살아온 생활을 잠시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겠죠 추석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빨간 날 연휴가 많을수록요 어떤 추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박선일 올해도 작년에 이어 한가위라고 하나 혼자 차례상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청승맞게 70 넘은 호라비가 전을 붙이고 송편과 과일을 준비해 혼자 차례를 지냈었다 그런데도 군더더기를 붙이며 못 내려온다는 며느리의 말이 섭섭하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식들로부터 더 소외당하는 느낌이다 이럴 때면 5년 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집사람이 부럽기도 하다 집사람이 떠나기 전 차례예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아직도 서툴고 힘들었다 이번 추석에도 나물과 갈비, 조기구이, 전을 준비하기로 하고 송편을 어떻게 하나 집사람은 추석 대표 음식이라며 형수들이 귀찮아하는 송편을 책임지고 빚었다 고민에 빠져있는 그때 딸이 자기 벨 소리로 저장한 멜로디가 울려 얼른 전화를 받았다 지혜가 우짠일이고 출근 안 했나? 했지 아빠 오늘 택배 갈 거예요 무슨 택배를? 히히 아빠 내가 추석 차례 상 주문해 보냈어요 아가 뭐라카노? 차례 음식을 주문했다 마리가 네 요즘 다 그렇게 해요 올케도 안 내려온다고 했다며 그래 코로나 때문에 아들 다 데리고 와봤자 신경 쓰여서 내가 오지 말라겠다 그래도 아니지 아빠 석호 기회는 뭐한데요? 자기라도 내려가면 될 텐데 괜찮다 지도 친구들하고 어디 갈 데가 있는갑더라 이놈의 새끼들을 정말 아빠 죄송해요 저희가 시댁 갔다가 상황 봐서 애들 데리고 내려갈게요 아이다 올 필요 없다 아빠 괜찮으니 함부로 올 생각하지 말거라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차례 지내시고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세요 그래 알았다 너가 엄마가 좋아하겠다 고맙데이 나는 평생 별정직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했다 알뜰한 아내 만나서 삼남매를 대학까지 졸업시켰다 그리고 지금 다들 손 안 내밀고 잘 살고 있어 복이다 우리 부부도 몸 둘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또 내 연금이 있으니 먹고 살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독신을 선언한 막내 아들은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 독립을 시켰다 그리고 나의 퇴직 이후는 그동안 고생한 집사람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으니 다시 신혼이 된 기분이었다 우선 60이 넘도록 비행기 한 번 못 타본 집사람을 위해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갈까 하고 계획을 세웠다 여행사에서 갖고 온 관광지도를 펼쳐놓고 싱가포르, 홍콩, 일본, 중국, 대만 등등을 보고 있는데 집사람이 꺼져가는 소리로 나를 불렀다 지 아버지 내가 와 이런지 약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메슥거리는 게 꼭 올라가진 사람 같네요 와 배가 아프나 내가 손가락 따줄까 그런데 손가락을 따줘도 다른 날과 달리 답답해했다 소화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다 응급실에 가자니 이제 통증이 가라앉았다며 내일 아침에 가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다음날 동네 병원에 갔다 그런데 단순한 소화장애가 아닌 것 같다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소견서를 써주었다 대학병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나의 불길함은 적중했다 집사람은 위암말기로 3, 4개월의 시암불안이 의사에게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살만하니 억장이 무너졌다 이번에 치료를 하자 더 힘들어해 괜한 짓을 했나 싶기도 했다 검붉게 변하는 집사람의 모습에 절망과 좌절감뿐이었다 불암모금도 삼키지 못하는 집사람을 이제 보내줘야 할 것 같았다 내 마음을 알았는지 집사람은 내 손을 잡고 지아버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젠 안되겠소 먼저 가서 삐... 미안해 온몸으로 마지막 말을 하더니 두 줄기 실개천을 그리며 눈도 감지 못하고 떠났다 벌써 5년 전 일이다 그리움도 사랑도 이제 눈물에 희색되어 남강으로 흘러보내고 없을 것 같은데 집사람을 향해 점점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고 있다 망상에 잠겨 있는데 현관 벨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딸이 보내준 택배였다 묵직한 택배를 들어서 주방으로 가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박스를 열어 내용물을 하나하나 조심스레 꺼냈다 허허허 웃음이 나왔다 없는 것 없이 20여 가지나 되는 차례상 음식들을 저렇게 깔끔하게 배달해 왔다는 것이 신기했다 내일 이것들을 가지고 집사람의 차례상을 차리면 될 것 같다 아침에 제밥을 떠서 집사람 영전 앞에 놓고 앉으며 자식들에 대한 보고를 했다 지혜 엄마 아들은 아무도 안 내려왔다 지금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다 아이가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이니 당신이 이해해주라 나? 나 외롭지 않다 당신이 있는데 뭐가 외롭노 우리 술 한잔 하자 기다려 봐라이 쓴 소주라도 털어넣어야 이 허전함을 쫓아낼 것 같아 냉장고를 열었다 아이고야 소주가 없네 나도 이제 늙나보다 저 사람은 소주만 마시는데 사러 갈까? 혼자 구시렁거리며 혹시나 해서 냉장고를 뒤져보았다 그때 막걸리가 눈에 들어왔다 막걸리를 꺼내어 흔들며 한 잔 부었다 그리고 내 잔에도 한 잔 부었다 지혜 엄마 오늘은 소주 대신 막걸리로 한 잔 하자 자 마셔 크 맛 좋다 당신도 맛 좋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으니 여보세요 형부 추석은 잘 보내고 계세요? 아 처제 잘 보내고 있지 허허허 애들은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 지혜가 차례 음식을 보내줘서 지금 차례 지내고 언니랑 술 한잔씩 하고 있다 아이가 근데 우리 형부 벌써 지하셨네 오늘 우리 언니 감동하는 거 아니야? 아이다 너그 언니 화났을 끼다 아니 왜요? 소주를 안 주고 집에 있던 막걸리를 줬다 아이가 그런데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에이 모르겠다 아니 형부 막걸리 마시면 큰일 나는 언니한테 막걸리를 주면 어떻게 해요? 언니 저승길 제대로 찾아가겠어요? 그러게 깜빡했다 너그 언니는 막걸리 마시면 정신줄 놓는 사람이라 안 마시는데 아이고야 큰일 났네 못 찾아가면 웃자노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처제의 말에 취기가 싹 가셨다 까치 소리 까치 소리 김청 깜빡 앞마당 미루나무에서 까치가 깍댔다 새벽동이 특이 무섭게 흐드러진 가지에서 온 동네를 감싸 안 듯 해맑은 소리로 떼내 울었다 오늘 무슨 경사가 있을라나 아침살을 안치려 눈 비비고 나오던 창말댁은 빙글에 웃었다 저렇게 일찍부터 까악거리면 의뢰껏 그날은 모든 게 술술 풀리고 뜻밖의 흥이 나는 일이 생겨서였다 얼마 전 까치가 그렇게 울어대더니 읍내로 시집간 막내가 등남했단 소식이 왔었다 결혼 5년이 넘었는데도 태기가 없어 시어른들 눈치가 매섭다며 눈물 찔끔거리던 딸이 거기다 겨우겨우 임신해 집에 들렀을 때 3대 독자 집안에 혹 딸 낳으면 어쩔까 걱정하는 게 보기 싫어 곧바로 내쫓듯 시집으로 보냈던 딸이 산딸이 가까웠어도 희소식일까 아닐까 조마조마 애타게 기다렸을 뿐 냉큼 달려가 용기를 북돋아 주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까치가 깍대던 날 아들을 낳은 것이다 되게 좋은 일 생길라나 한나절이 다 됐을성 싶은데도 날아갈 낌새 없이 연신 우러대는 까치를 보며 장말댁은 잔뜩 부풀어 중얼거렸다 여보게 뭘 넋떨어지게 보고 있나 여기 나 좀 보라고 옆집 굴밑댁이 어느새 왔는지 희죽대며 말을 걸곤 젠 걸음으로 그녀의 주위를 한 바퀴 빙 돌았다 그녀는 그 꼴의 눈살을 찌푸렸다 어떤가 이 옷 눈이 미치게 부시지 탤런트들이 입는 옷이여 요새 유행하는 옷이랴 굴밑댁은 그녀의 코앞에 다가서서 폼을 재웠다 아니 옷자랑하러 꽃도 새벽에 달려왔남 저놈의 옆연내가 누구 염장 지르려 나타났나 몹시 언짢아 쏘아붙였다 이런 기분 좋은 날 동티나게 얼신거리다니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무언 꼭두 새벽이여 지금 한나절인디 어쨌든 이 옷이나 만져봐 얼마나 매끈거린지 굴밑댁은 원피스인가 못 보던 옷 입고 놀리듯 이죽거렸다 별거 아니구먼 그녀는 애써 외면하다 마지못해 힐끈복은 시큰둥하게 떼에 뱉었다 이래배도 이 옷이 우리 며느리가 사준거란 말이여 며느리가 며느리? 그녀는 굴밑댁의 입에서 며느리란 말이 나오자 그만 키가죽어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가 사준 옷 입고 기고반장하는 꼴에 우라가 치밀었다 까악 까악 흐흐흐 저의 까치가 저렇게 울어 제 친인께 난 이런 새 옷 입고 호사하는디 자네에겐 무슨 신바람 나는 일 생길까? 참 며느리한테 소식 있는가? 굴밑댁이 희죽이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 싶어 왜 없어? 방금 전화 왔는디 건강하시냐고 맨날 전화혀 거짓말을 했다 그려? 돈도 많이 들텐디 정성이 뻗쳤어 전화질만 달랑하면 무엇에 쓰느냐는 비꼬임이었다 서울이 천리 말리도 아닌데 한 번쯤 오면 못쓰나? 너 깍정이 같은 며느리 얻어놓고 마음고생 어지간하지? 아예 고습다는 투였다 어이구 이놈의 팔자 차라리 그때 못 이기는 척 저 옆연내 딸을 그냥 며느리로 드릴걸 그녀는 굴밑댁이 이죽댈 꼴이 떠오르자 왈칵 화가 치밀어 엉뚱한 생각해 보기도 했다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치솟아 오른 것이다 사실 며느리는 괜찮은 아이였다 생김새도 귀티가 철철 흐르는 깨끗한 여자였다 서울서 결혼식 오를 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잘 사는 집 딸에다 더구나 야학교 선생님이라니 모두들 창말댁은 팔자가 늘어졌다고 선망의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결혼 한두 해는 자주 내려오는 듯 하더니 이젠 추석이나 설 때만 겨우 올 뿐 감감 소식이었다 더구나 손주나코는 유세부리는지 콧대가 세워져 멋대로였다 오늘 같은 날 와서 저놈의 여편내 길을 쾅 죽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방학이 한 달이 넘는다는데 살짝 왔다 간들 어디 발병이라도 난단 말인가 창말댁은 갑자기 서러운 생각이 들었다 까악 까악 까치는 여전히 울어댔다 저놈의 까치가 뭐가 신나서 식전 대바람부터 지랄이여 에이 듣기도 지겹네 호어이 호어이 드디어 창말댁이 신경질적으로 까치를 쫓았다 냅둬 길조를 왜 쫓는디야 굴밑댁은 그녀의 심사를 괴뚫어보며 뜸을 거렸다 에잇 인정머리 없는 여편내 자넨 잠자코 있어 내 마음 뻔히 알면서 지랄이여 창말댁은 욕을 퍼부었다 허어? 죄 없는 나한테 왜 그려? 참으라고 세상 다 그런 거여 끊임없이 속을 후벼대던 굴밑댁이 갑자기 그녀가 안쓰럽다는 듯 위로를 했다 정말 자네니깐 말하는건디 나 부하도 나고 애롭기도 허구 그녀는 굴밑댁에 손을 꽉 잡고 처음으로 괴로운 속내 털어놓았다 알았당께 속타는 심정 내가 왜 물러 자식들 다 그런 거여 우리 아웅다웅해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자구 그녀는 굴밑댁의 말에 간복해 눈물이 왈칵 나왔다 그려 다 소용없어 자네가 최고여 이웃 사촌만도 못한 며느리가 나한테 창말댁은 며느리를 탓하려다 순간 입을 다물었다 할머니 겨우 발걸음 옮기는 손주가 어느 틈에 싸린문을 밀고 아장아장 걸어와서였다 그리고 뼈느리와 아들이 양손에 큼직한 가방을 들고 뒤따라 들어왔다 오매나 이게 창말댁은 불이 나게 달려가 그들의 짐을 받았다 하 고놈 지압이 닮아 훤하게 생겼군 내 애손녀 사위 삼으면 딱 좋겠네 굴밑댁이 얼른 안아 위로 힘껏 지켜올렸다 이 사람아 애 놀래겠네 살살 다루라고 내 손주 자네에게 꼭 줄 테니께 창말댁은 으쓱거리며 활짝 웃었다 까악 까악 다시 까치가 울어댔다 그러자 어이 제발 그만 좀 울어 이놈들아 징그러 죽겠네 굴밑댁이 발끈에 손을 휙휙 저었다 깡박사와 꽁녀사 김영철 깡박사는 마누라가 동창에 갔다는데 여태 돌아오지 않는다고 투덜대며 무심한 담배연기만 뿜어내며 앉았다 박사 칭호는 친구 영감들 사이에서 서로 통용하는 범칭이고 꽁녀사란 칭호 역시 부인 동창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애칭이다 그때 충들어진 몰골의 마누라 꽁녀사가 들어섰다 아 이제 와 기다리던 끝에 반가운 인기척이다 꽁녀사는 무슨 언짢은 사연이라도 있었던지 대꾸도 않고 나들이 옷을 벗더니 곧장 샤워실로 직행했다 이 마누라가 왜 저리 저기압이지 아니 어디 아픈가 깡박사는 지난달 갑작스러운 친구 영감에 부인 장례에 다녀온 후부터 마누라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꽁녀사는 너무 듣다 싶었던지 금방 샤워를 하고 나오더니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 금방 저녁상을 차려놓고 침실로 들어가 두었다 깡박사는 이 마누라가 밖에서 무슨 탈이 났긴 낙구먼 오늘따라 왜 저리도 골이 잔뜩 나 풀이 죽었지 오늘 동창회에서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며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다 어느 집 영감이든 늙으면 그래도 마누라가 집안관리 소장이자 가보 1호인 것은 다들 아는 터라 혹시 꽁 소장님이 어디 아픈가 싶어 약간 겁이 났다 깡박사는 은근히 걱정되어 안방으로 들어가 들어놓은 마누라의 이마에 손을 짚으며 어이 이봐 어디 아파 걱정스런 말 한마디를 던지곤 복덜미를 받쳐 일으켰다 정신 차려 밥 한술 뜨고 누워야지 여보 왜 그래 다정스런 영감의 스킨십에 겨우 정신을 차린 공여사가 영감의 손에 잡힌 채 거실 식탁에 나와 앉았으나 밥 생각은 없나보다 여보 당신이나 어서 드세요 그래서 깡박사는 싱겁게 혼자 저녁상을 물리고 따 앉았다 숭늉 대신 버릇대로 마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영감은 이보시우 공여사님 오늘 왜 친구들과 다투셨나 기분이 왜 그러시우 넌 던지시 익사를 부렸다 그래도 공여사는 웃지도 않고 한참 말없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동창 친구년들이 다들 홀가분한 분위기로 순간을 만끽한다며 잘 돌아가는데 나하고 영숙이 둘만 대처승이래 이 말도 통상하는 말투로 예사로이 지껄였다 대처승이란 거꾸로 말한 뜻을 모를 깡박사가 아니다 우리 동창회원 중 남편이 딸린 대처승이 셋이었는데 엊그제 경옥의 영감이 돌아갔으니 영감 때문에 걸거쳐 하는 노래가락으로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두고 나오면 걱정덩어리라며 삼시기를 귀찮아하던 경옥이 해방되어 좋겠다며 모두들 몰려가 조문 겸 축하를 해주고 왔어요 한다 허허 참 깡박사는 이 말도 농담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속으로는 아 하는 응어리를 느낄 수 있었다 음 그렇구나 오늘 이 마누라가 다들 영감이 없어 홀가분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친구들 보고 부러워하는 소리구나 하고 알아챘다 이날 따라 이 댁의 분위기는 차 가라앉아 정말 정막감마저 감돌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같았다 이렇게 느낀 깡박사는 무슨 생각을 했던지 슬그머니 일찍 들어 놓은 마누라 침실로 들어가 마누라 마누라 위에 쓰러지듯 엎어져 보겠다 마누라가 놀라 깨어나 웬일이시우? 하며 돌아볼 때 공교롭게도 서로의 얼굴이 맞닿았다 그때 영감은 젊었을 때처럼 장난기가 발동해 강제 키스를 퍼부으면서 온몸을 더듬어 안하던 폼으로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동안 이들 두 늙은이는 동거하면서 별거한지 십여년도 더 지났다 정말 어울리지 않게 깡박사는 십여년만에 정열을 쏟아 애무하면서 뜰어진 전무덤을 주무르다가 배꼽 아래까지 내려갔다 한편 입술을 빨다가 마누라의 보물까지 미투하며 애무했다 드디어 차츰 꽁여사의 아랫목에 온기가 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다 다시 위로 올라가 축 늘어진 유방의 꼭지를 잘근잘 깨물었다 어? 어쩐 일이지? 꽁여사 역시 과연 신통하게도 정말 꺼졌던 불씨가 숨쉬듯 피어오르기 시작해 꽁여사도 몸이 후끈해지는 느낌이다 꽁여사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기운에 휩싸여 스스로 영감을 받아들이기 시작해 참으로 오래간만에 훈훈한 밤을 보내고 있다 아 짜릿짜릿하게 몽롱한 분위기로 완전 꽁여사를 용광로처럼 달구고 있다 영감은 어울리지 않게 그간에 보아왔던 친구 영감들이 보내온 카톡 영국 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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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을 모시고 그때 좋았어 꽁여사 공여사는 대답 대신 영감의 입술을 다시 찾아 힘껏 빨아주었다 이제 당신도 멋진 제 인생을 살 수 있어 이제부터 오늘 밤과 같은 제 인생의 참맛을 보면서 즐거운 여생을 살아야지 공여사는 대답 대신 영감의 목을 껴안고 다시 키스를 퍼부었다 그래 고거야 난 부러워할 것 없어 깡박사도 꽁여사를 다시 힘껏 포옹했다 예전에 안하던 기교를 발휘한 영감의 극진한 서비스를 맛본 꽁여사는 그렇게 귀찮아하던 아침 상차림 같은 것은 일거리도 아니라는 듯 다른 때와 달리 아침 식탁이 화려하고 푸짐하다 오늘 아침엔 정말 예전에도 해본 적이 없었던 소주병과 술잔 둘을 나란히 올리고 언제 장만해 두었던지 삼겹살에 상추 쌈까지 대령했다 아 이 영감이 간밤에 얼마나 힘겨운 야근을 하고 여태 주무시고 있네 푹 자게 놔둬야지 공여사는 흡족한 기분으로 KBS 아침마당 미스트로 초청 송가인을 시청하고 있다 영감은 얼마나 기진맥진하여 날 안아주었던지 늙은 기운이 다 빠져 여태 일어날 기미가 없나보다 드디어 아침마당도 끝났다 아 이젠 정말 깨워서라도 식탁으로 모셔다 놀라게 하고 싶어 공여사는 흡족한 기분으로 영감 침실로 들어섰다 어 그런데 방안 공기가 왜 이리 썰렁하지 어 철렁 가슴이 내려앉으며 순간적으로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아이고 반응이 없네 그럼 심장마비 공여사는 그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귀 밝은 공여사는 얼른 가슴에 손을 댄 채 허리를 숙여 숨소리를 감지해 보았다 어 진짜 숨이 어이구 여보 여보 영감 공여사는 그만 까물어쳐 영감의 가슴팍에 퍽 쓰러지고 말았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추석에 자식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지요? 추석 연휴에 쉬고 싶어하는 자식들의 마음은 똑같지요? 자식이었을 때 느꼈던 그 마음이요? 흔히 사람들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좋은 말이라 생각해요? 이러면 어떻고 또 저러면 어떤가요? 호랍이 혼자 제사상 차리는 게 어렵다면 인터넷에 주문해도 되고요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식이 어떻게 하든 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풍요로운 추석 아닐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써주신 작가님들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